여자 목소리로 오고 참 안녕하세요 저녁도 해주세요 그럼 힐 많이 야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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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궁 나오지 궁 야야야 빠져 빠져 들어가지마 날려봐 들어와 궁 아 진짜 아 빠졌어 이제 다 죽을래 거길 들어가 아 게임 진짜 진짜 존나 못한다 넌 니가 더 못하지 야 거기 다쳐줘야지 니가 아니 그거 다 죽을래 그걸 왜 들어가 아 진짜 개똥서나 하여튼 어 니 얘기 어 니 판단력 암해봐 어 어 어 니는 니는 어 니네 아빠 야 왜 이 새끼야 선을 넘을라 그래 뭐 선을 넘어 뭐 아빠 뭐 니네 아빠 어 유튜브 볼 때 어 광고 안 볼라고 어 그냥 미리 보기로 보심 클릭 안하고 어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없길라고 유튜버들 돈 버는 거 싫다고 클릭 안하심 어 알았어 어 어 니네 삼촌은 어 어 어 comunque 새해라거 저어 바다로 회돋uj번다고 서해가심 어 어 어 떼 어 어 어 어 톣 어 어 어? 뒤통수에서 땀? 그래도 조개구이는 맛있음 거기 어? 알았어 어? 니네 니네 삼촌은 헬스장 깔짝 다니고 어? 자기 어? 완전 근육 튀어나온 거 보라고 자랑하면서 힘줄 튀어나온 거 자랑하는데 그거 다리에 하지정맥류 그거 수술해야됨? 으흠? 어? 다리에 하지정맥류 힘줄이 튀어나는데 어? 그거 힘줄이라고 자랑함 하지정맥류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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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삼촌? 어? 니네 삼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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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몽정함? 삼촌 몽정함? 어? 열심히 어? 지키겠다고? 응 어? 건강하다는 증거 우리 삼촌? 어? 어? 너무 건강하심? 어? 엄마가 이제 이제 팩트 빨아야말 어? 어? 그래 엄마가 뭐하냐고 걸림 응 갑자기 핑계대신 엄마 팩트는 앞으로 내가 빨게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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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착한 아들 그래 어? 갑자기 착한 아들 어? 니네 니네 삼촌은 양 꿈 꾸다 깨면은 그 꿈 이어서 꾸려고 다시 또 억지로 잠든 꿈에 떡볶이 아줌마 나왔는데 양 꿈이라면 그저 좋다고 이어 꾸려고 함 그 떡볶이집 아줌마 꿈에 나오니까 막 갑자기 사랑에 빠진 아줌마랑 맨날 떡볶이 드심 응 응 알았어 니네 삼촌 응 응 들어와 봐 어 니네 삼촌 일본어 좋나 공부함 어 그거 되게 좋은거 이유가 야동 자막 없이 볼라고 어? 야동 자막 없이 볼라고 공부함 디테일하고 좋지 그럼 더 니네 삼촌 그정도 노력파 한정감 있고 좋지 어 니네 니네 삼촌은 집에서 TV볼 때 야한거 캐치원 이런데서 야한거 막 옆집 누나 막 이런거 하는데 가입안해가지고 15초 미리보기인데 그 채널 왔다갔다 하면서 정주행함 15초보고 딴데 돌렸다가 또 15초보고 딴데 돌렸다가 이거 계속함 이거 그렇게 한편 다 봄 어 니네 이모 응 니네 이모 베렛나루 있음 우리 이모가 베렛나루 있음 어? 어? 어 니네 어? 니네 이모는 어 스포츠 머리에 짤바르고 어? 머리 색깔 빨간색 어? 니네 이모 어? 눈은 스모키 화장 우리 이모 머리가 스포츠 머리인데 빨간색이라고 어? 어 니네 삼촌 응 오버워치 할때 조금이라도 피해 덜 볼라고 어? 여자 목소리네요 어? 여자 목소리로 오버워치함 어 여자.. 안녕하세요 사진 좋아해주세요 어? 그럼 힐 많이 줌? 응 욕 안 먹으려고 그럼 잘 안 죽음 어? 나이 많으신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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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대고 안녕야야야야야야야야 어? 그럴 수 있지? 어? 니네 여자 목소리 내고 있는데 엄마한테 걸림 어? 현타 시계옹 어? 엄마가 뭐한 짓냐고 알았어 어? 여자 목소리로 계속 오버워치함 니네 삼촌은 어? 저기 아프리카 BJ 한다고 어? 먹방.. 먹방 BJ 한다고 도전할 수 있지 어? 음식 엄청 막 잔뜩 시켜놨는데 어? 5시간 동안 사람 한 명도 안 들어와서 못 먹음 아예 손도 못 댐 치즈 떡볶이 시켰는데 치즈 탁 굽고 어? 니네 삼촌은 어? 노래방 가서 어? 드럼근 타이거 노래 부르는데 어? 영어 구절 다 넘김 어? 영어 구절만 안 불름 원래 낫널원에는 어려움 응? 니네 이모는 노래방 가가지고 어? 소찬이 티올스 예약해놓고 어? 고음 짝짝 지를 줄 알았더니 나레이터처럼 부름 일찌름아 허! 내 사랑은 허! 어? 고음 아이안 올라감 어? 그 이모가 허! 허! 이렇게 부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이모가 응? 그 빨간머리 그 이모야? 어? 머리 스포츠 머리하고 이치로마 허! 내 사랑은 허! 고음 아예 없음 그냥 어? 근데 눈 스모키하고 있고 어? 응? 니네 삼촌 저기 코인노래방 가서 아가씨 찾으면 쟤다고! 쟤 내 사랑은 없음 넌?